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일어나서 씻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4월 중순인데 요즘 날씨가 최고잖아요 벌써 이제 좀 더워지려고 탈락말락하는 시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거의 매주 어쨌든 일주일에 두 번도 캠핑을 엄청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백패킹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 원래 예매해뒀던 연극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도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오늘 하루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배고픈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굉장히 잘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아침은 좀 건강하게 사과, 그린요거트 이런 것들 먹는데 인스타에 스토리에 맨날 올리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걸 먹어보려고요 제가 가공식품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기 랠리라는 브랜드인데 윙잇이라는 데서 파한 건데 감자탕 볶음밥이 하도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공식품은 꺼려하지만 먹을 거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살 수 없잖아요 무료배송 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잔뜩 이것저것 많이 사봤거든요 이렇게 냉동김밥도 사봤는데 옛날에 냉동김밥 한번 사먹어봤거든요? 근데 별로였어요 근데 요게 맛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 봐요 이 칼로리가 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얘는 곤약이 들어간 김밥인가 봐요 그래서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인 거 같은데 일단 단백질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당 원래 제가 당은 안 봤거든요 왜냐면 볼 줄은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자꾸 뱃살이 안 빠지는 게 당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사과를 원래 맨날 먹었는데 사과도 당이 되게 높더라고요 일단 과일을 든 당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살을 빼고 싶어서 당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당뇨가 4g 정도면 괜찮은 거 같고 이렇게 냉동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 돌리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오늘 아침 준비 끝났는데요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공복을 오래 유지하다가 몸에 첫 영양소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김밥 먹을 거니까 일단 최소 식이섬유 무조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양상추 그냥 쓴다고 닦아서 먹으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저는 이거 소스도 안 뿌렸거든요 소스 뿌려먹을 때도 있는데 샐러드로 먹으면 같이 먹는 음식들이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뭐 달고 짜고 자극적인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슴슴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어먹어도 괜찮아서 그다음에 이거 비주얼은 뭐 맛있어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잠깐 시키고 먹으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뒀다 먹을게요 그다음에 제가 에사빌을 저번에 집 브이로그에서 한 번 보여드리고 그 이후로 진짜 하루도 안 빼놓은 거 같은데 맨날 먹거든요? 하루에 한 두 번? 끼니 먹을 때마다 거의 먹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탄산수에 타서 꼭 가져다니고 저 자주 만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에사비 가지고 나오는 거 그때 보여드린 거 500ml 다 먹고 그냥 1리터로 다시 샀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떠다니거든요 이게 초모래요 그래서 꼭 흔들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효과가 좋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혈당관리에 도움되라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혈당이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저는 맛이 나쁘지 않고 이게 진짜 좋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맨날 밥을 먹으면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먹었잖아요 영상 보면서 먹고 그걸 바꿨어요 온전히 먹기 해가지고 이제는 영상 같은 거 안 보고 딱 밥만 먹거든요? 요즘에 제가 몸 관리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영상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식탁에 딱 차를 놓고 밥만 먹는다는 거 일단 엘사비 먼저 마시고 아 배가 엄청 꼬르륵거려 이렇게 꼬르륵거릴 일이야 일어나자마자 일단 엘사비는 혈당관리하려면은 원래는 식사 한 20분 전에 먹으라고 하는데 속쓰릴 수도 있잖아요 전 아직 그거 경험한 적은 없는데 사실 이러면 저렇게 먹는데 식사 20분 전에 이걸 챙겨 먹을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못 먹어 먹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에 닿으면은 이가 상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막 빨대로 먹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먹어요 아직 뭐 크게 이가 시리다거나 그런 거 못 느껴봐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걸 먹으니까 꽤 돼가지고 꼭 탄산수에 안 타도 물에 타서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탄산수에 타는 게 음료수 같고 맛있잖아요 상큼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탄산수에 많이 타 먹는 거 같아요 김밥이 이게 보면은 상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진짜 소식하는 분들은 김밥 한 줄 다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잘라서 나눠 먹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대식가이기 때문에 맛있게 생긴 비주얼은 아닙니다 이런 맛이구나 맛은 괜찮거든요? 매콤하고 참 맛이 있는데 냉동 김밥이라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좀 별로인 거 같아요 김밥은 차가운 식재료도 있고 따뜻한 식재료도 있고 섞여가지고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인데 얘는 다 뜨겁고 이러니까 차라리 식혔다 먹으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맛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제가 김밥도 맛있게 잘 싸고 하니까 저한테는 조금 매력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짜 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김밥 싸야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게 낫겠다 그냥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먹어 이제 마지막 랠리 곤약김밥 이거가 제육이 저는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라서 먹는 거예요 리뷰에 이게 맛있다 해서 이걸 사봤는데 매콤하니 괜찮고 냉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눅눅한 그게 싫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먹을수록 그게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렌즈 갓 돌려서 뜨거울 때 먹기보다는 좀 많이 식혀서 거의 안 뜨거울 때 먹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맛은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 몸 관리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먹는 거를 이거 인아웃이라는 어플이에요 제가 칼로리 계산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먹는지 몰라서 앱서에다가 칼로리 계산기 뭐 이런 식으로 쳤더니 나와가지고 이 어플을 깔게 됐거든요 써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은 칼로리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침 이렇게 먹으면 308 칼로리거든요 저는 이제 칼로리를 하루에 1370 칼로리 기초대사랑 더하기 200 해가지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를 하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계속 입력해야 되는 강박이 또 있지만 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좀 적게 먹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절식하면 다이어트를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일단 빠지기 빠져도 무조건 돌아온다는 거지 이렇게 몸무게 또 재가지고 입력해놓고 운동한 것도 써놓고 맨날 맨날 얼마나 먹었는지 운동 얼마나 했는지 몸무게 변화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써놓거든요 전 이거 쓰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원래는 아예 몰랐는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저처럼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내가 많이 먹는 건지 적게 먹고 있는 건지 식습관을 체크해보고 싶은 분들 이런 거 안 해봤으면 해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내가 생각보다 당을 많이 먹고 있었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제 최애 간식 초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이 너무 많잖아요 일반 초콜릿은 근데 이거 마인노멀에서 초코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얘는 알룰로스를 넣어가지고 당류가 1g 미만이에요 이거랑 이거 헤이즐넛 맛 2개인데 이거 둘 다 맛있어서 제가 다 샀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습관처럼 자꾸 먹게 돼요 밥 먹고 너무 맛있어 이게 칼로리가 한 봉지 다 먹어도 141칼로리거든요 간식으로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거든 디저트까지 먹었고 오늘 또 할 일이 있어 제 침대인데 제가 아직도 극세사 입을 덮고 있어가지고 이것 좀 이제 갈아주려고요 전기장판은 아직 있어야 돼 클린컬 한 걸 뿌려야겠다 네 그럼 이제 빨리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킨케어는 이거 한율 어린이쑥 수분 진정 크림 예전에 보여드리고 겨울에 이거 쭉 잘 쓰다가 요즘에도 건조하면 쓰고 했거든요 짜잔! 이렇게 이슬로 작가와 리미티드 콜라보 기획이 런칭 됐다고 해서 같이 열어보려고요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워요 콜라보 런칭 기념으로 쑥시카 크림 1 플러스 1 한정 기획 판매를 하고요 뭐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귀여워 크림 튜브 패드 두 장 들어있는 거 크림 본품 제가 쓰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하게 벌써 귀여운데 띠브 띠브 실이래요 궁금해 헐 완전 귀여워 띠브 띠브 실을 이렇게 한 번에 뜯는 어른이 든 느낌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띠브 띠브 실 6개가 증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다댐벼 어린 쑥꼬미 어린 쑥꼬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랩의 강한 진정의 힘을 키워가는 성장 과정을 이렇게 어린 쑥 요정 쑥꼬미 쑥꼬미의 단짝 친구 병풀랑이 캐릭터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귀엽죠 지금 어린 쑥꼬미가 이렇게 충전 중이잖아요 얘 보면 쑥이 이렇게 쪼꼬매 강한 진정의 힘을 키워서 이렇게 쑥이 풍성해진 거지 콜라보 기회에는 이 튜브 타입에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있어가지고 바를 때마다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귀여우니까 이거를 발라볼까요 우와 이거 입구도 특이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네 슝 튜브 타입이라 또 쓰기도 편하네 이거는 이제 시카보다 4배 강한 쑥시카 진정 크림이고요 발라보면 이렇게 사르륵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거든요 되게 좋은 향이 나면서 바르는 순간 얼굴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온도는 내리고 수분은 채우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크림이에요 피부가 촉촉해졌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핸드폰에 하나 붙이고 싶어 보석같이 반짝이는 거 들고 있는 이거를 붙일까? 근데 이것도 귀여워 이거 친구랑 둘이 같이 있는 거 이거 붙일까? 이거 친구랑 있는 걸 붙여야겠어 어때요? 이것도 붙여버릴까? 쑥을 날개로 표현한 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또 애기 쑥구미도 붙이고 싶은데 햇살을 이렇게 비춰줘요 귀엽죠? 선크림을 받을 건데 웨이크 프렘 글로우 베이지 톤업 선크림 이름처럼 이렇게 박스도 베이지 베이지 예쁘게 생겼고요 슝 오우 우워 오우 굉장히 묽어요 수분크림처럼 촉촉한 제형 성형감이 와 이게 진짜 촉촉하네 바르자마자 굉장히 촉촉하고 광을 이렇게 확 나게 해 주는 제품이네요 일단 바르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얼굴이 반짝반짝 너무 예뻐졌죠? 이렇게 부드러운데 무기자차에요 광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딱 얼굴에 픽싱되고 나가니까 톤도 너무 예뻐졌어요 백팩 김을 가면은 못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안 하고 가거든요 화장을 안 했는데도 피부 결이 너무 예뻐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짜잔 요즘 달바랑 비건얼이 인기 많잖아요 달바에서 신기한 서비스를 런칭했더라고요 달바 홈트라이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홈에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해봤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됐고 결제 페이지가 나와서 이게 결제가 되는 건가 했는데 결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내 유일 선체험 후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온 체험분을 경험을 하고 함께 배송은 본품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체험분을 써보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본품 사용을 안 하고 싶다 하면 무료로 반품 처리가 되니까 부담이 없고 또 본품을 사용하게 되면 또 특별 할인된 홈트라이 특별가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딱 좋다고 샀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 낭비도 안 하고 나랑 맞는지 체험을 먼저 해볼 수 있으니까 진짜 획기적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톤업 선크림으로 한번 받아 봤거든요 저는 체험분도 그냥 한 두 개 정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박 데이 원부터 데이 세븐까지 일곱 개나 들어있어요 본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깐! 체험분도 사용해보셨나요? 그냥 역시 반품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본품이 들어있네요 오우 짜란 슈웅 오우 굉장히 묽고 촉촉해요 얘는 이렇게 핑크 물광 톤업입니다 비건 선크림이고 얘는 이제 혼합자차예요 수분 에센스를 바른 것처럼 워터리한 사용감이고요 핑크 톤업이어서 좀 뭔가 핑크빛 광채가 나는 느낌이에요 음.. 예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산으로 백 백킹을 갔기 때문에 채소를 할 수가 없어서 화장은 안 할 거고 그래도 살짝 뭔가를 하자면 눈썹만 좀 그려주겠습니다. 눈썹이 뒤에가 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곳만 메워주는 느낌으로 속눈썹 살짝만 찝어줄까? 그리고 이제 입술만 딱 바릅니다. 진짜 이 게리 틴트 라인은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화장 안 하고 발라도 예뻐서 진짜 좋아요. 얼굴 준비 끝났어. 시간이 진짜 없기 때문에 빨리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짐이 오늘은 이제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비화식을 할 거거든요. 바로쿠 이거 비화식하는 건데 발열팩 넣고 음식 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사놓고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안 써봐가지고 발열팩이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혹시 몰라서 이렇게 3개나 챙겨보고요. 바로쿠게 할 거는 김치우동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보낸 가방. 이거 들고 가면 사람들이 항상 다 얘기해요. 오 이거 대짜 처음 본다. 전 돼지니까 간식거리 육포 전과류 빵 그리고 이제 여유 있으면은 이런 거 또 마시면은 맛있잖아요. 미숫가루랑 닉스커피 아웃백 갔다가 받아온 빵 찍어먹는 거랑 해서 이렇게 챙기고 내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우비 챙기고 요즘에 일교차가 커가지고 아직 밤에 좀 쌀쌀하더라고요. 핫팩 2개 챙기고 그리고 산에 가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스틱 그냥 하나만 챙겨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의자 테이블도 없이 먹기로 했어요. 좌식도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너무 설레는데 그래서 그냥 발포 방석이랑 이거는 이제 낮은 거 베른 테이블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 아 챙길 게 더 있었어. 제가 원래 캠핑할 때는 소주를 갖고 다니는데 요즘은 몸 관리한다고 술도 안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술 원래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면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맥주 하나만 챙길게요. 김치 우동에 넣을 거 어묵 너무 맛있는 태양 어묵 제가 몇 년째 사먹고 있는 태양 어묵 오렌지도 하나 넣고 초코 과자도 챙기고 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예쁘죠? 식기 그다음에 물 아니 어떻게 테이블이랑 의자를 뺐는데 짐이 더 많아졌지? 이상하네? 이거 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원래 탄산수, 에사비 타서 한 번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에사비를 이렇게 따로 챙겨 가겠습니다. 단백질 바도 하나 챙기고 어? 의왕이 왜 이래? 뭔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모르겠다. 일단 켜서 스틱을 옆에다 놓고 얍 12.4kg 오늘 오전에 이런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예쁘죠? 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치마 와가지고 안에 속바지 같은 걸 입으려고 했는데 이거가 이제 속바지가 아니고 속옷이거든요? 이거예요. 얘 입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런 드러버지를 산 적이 있는데 얘는 여기 밑단이 너무 챙겨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는 밑단이 조이고 말려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추천. 꽤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바지처럼 치마 속에 입기도 괜찮지 않아요? 모자 쓸 거고 필수품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약간 간지용이기도 한데 진짜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는 선글라스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회색 운동화를 신을 건데 양말을 뭘 신을지 고민돼서 세 개를 갖고 왔거든요? 회색이니까 회색 양말 신는 게 좋을려나? 이게 예쁜 거 같은데? 오늘 또 하나 챙길 거는 캠핑 백패킹 하면서 페미니티슈 잘 쓰거든요? 못 씻으니까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챙겨다니면 확실히 낫거든요, 좀? 꽤 많이 들어있고 저는 오늘 하나 챙겨서 나갈 거예요. 이제 가자, 진짜. 오늘 챙겨나갈 거 백패킹 가방이랑 그리고 제 요즘 맨날 루틴이 캠핑 뭐 백패킹 아니면 약속 갔다가 밖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운동을 갔다 가거든요? 운동 가방도 그냥 맨날 이렇게 챙겨나가요. 그리고 이거 제 점심 점심 먹을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 제 점심으로 이거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커피도 요즘 집에서는 커피 안 먹고 단백질 20g 들어있어요. 이거 마셔요, 커피를. 단백질을 도대체 뭘로 채우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런 거 먹으면 저 요즘 제 몸무게 곱하기 2에서 단백질 100g씩 챙겨 먹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뚝딱 다 채워집니다. 무게가 더 늘어났다. 14kg. 이것을 매고 잘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대전 시민들이 노잼도시 대전에 갈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다 몰려가지고 진짜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술전당 주차장에 대지 못하고 차가 나가는 거 얼른 잽싸게 됐고 밥도 못 먹이고 뭐가 됐는데 공연 시간이 한 11분 전에 그래도 차로 돼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들어가서 공연을 보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네. 박근혁님 신부님이 나오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여가지고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데 보고 나왔는데 울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랬는데 이게 줄거리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일어나면 너까지 사랑해? 반복되는 거. 인생은 고통이고 주로 한 건데 대사에도 나오는데 습관이 귀를 틀어막는다. 제가 스무살 때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 박근혁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호랑이 같으셨는데 여전하시고 신구 선생님은 연세가 87이시래요. 진짜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런 노인 역할을 하니까 쓸쓸한 뭐 고도 이런 게 막 느껴져서 막 음악 같은 것도 없거든요. 반복되는 대사, 상황 그리고 정적 뭔가 지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막 되게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슬프더라고요. 너무 잘 봤고 이 고도를 기다림을 하는 연극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기사적인 작품인데 왜 인지 알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 제대로 못하겠지만 되게 잘 봤고 이런 공연을 불어다니면 일선과는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 놓여지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영화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이 공연을 하고 뭔가 연극을 하고 보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을 하면 생각의 전환도 되고 그냥 굉장히 사람이 풍요로워진다. 뭔가 책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오늘도 역시 너무 좋았다. 지금 뭐 제대로 감상평을 말할 시간도 없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여기 또 가갈라, 또 가네. 어? 응. 좀 올라가요. 큰일 났다. 너무 맛있다. 와. 유리로 된 전망대 같은 게 나옵니다. 저 밑에. 네? 얼마야? 진짜요? 우와, 나도 설레. 우와, 진짜 귀엽다. chau. 잘 썼어! 와 예쁘다 달도 떴고 어우 벌레 어우 벌레 보이세요? 벌레 어우 어우 저기 다리도 알록달록 아 예쁘다 맥주를 일단 까 와 드디어 진짜 깨끗할 것 같아 이거? 이거 원래 샀어 원래 그렇다고 재밌다 그거 잠길 정도로만 조금만 더 넣어봐 됐어 됐어 가위밀기 좋아요 아 너무 시원하고 날씨 너무 좋다 와 끝난다 와 덮어 덮어 안 돼 이거 놔야 돼 면치볼룩을 넣고 이쪽에 주차장인데 저 어떤 준비 끝이에요 왜 내 거는 안 되지? 넣어야 되나 물을? 아니야 아니야 고장 났나? 네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와 할라핀 맛있다 그치? 아 뜨거 뜨거 아 물을 이름표 짱 귀엽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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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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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고수의 조리 우와 미쳤다리 별갤찜을 먹다니 음 맛있다 어 뭐야 이거? 여기서 맛있어? 음 너무 맛있는데? 아 이제 여름은 여름이 알파라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나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이거야 가끔씩 있어 오 금방 먹는다 얘는 오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응 응 난 난 난 난 트레이크 메오판 난 난 난 난 트레이크 메오판 오 오 오 그 봐 3일 전 밤까지만 해도 추운데 이제 아예 안 추워 진짜 좋다 후 후 와 그새 벌레 들어왔어 그래 아야 아야 침낭용 동계용 마지막인 거 같아 이제 동계용 필요 없을 거 같아 학습도 진려는데 학습은 과외 필요 없을 거 같아 으악 가빠진다 오늘 안 먹어도 될 거 같아 집 이불만큼 이 침낭에서 많이 자는 거 같아 필수템 보조배터리 11시 12분 큐유 두 번 헉 야경이 보일까? 오 헉 인기가 예쁜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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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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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밖에 나와도 잠을 못 자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핸드폰 왔다가 잤는데 요즘에 누우면 기절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찰떡이네요 와 자는데 더워가지고 땀이 봐 진짜 부었네 우리의 물구 헉 우리가 잔 곳 한 10분 만에 내려옴 신비로워 이렇게 옛날 집에 있다니 흉같이 헹 퉁퉁 부은 나 오늘 원래는 오전 17시부터 비가 온다고 오비도 챙기고 했는데 비 소식이 11시로 늦춰졌더라고요 아 여기 무슨 오지에 온 거 같아 배경이 여기 세종시거든요? 저 뒤로는 엄청 높은 빌딩이 보이죠? 좀만 벗어놔도 뷰가 시골이 시골 이렇게 봤죠? 어제 빵을 진짜 엄청 먹어가지고 나오면은 야 먹어 이런 느낌으로 먹어버리니까 엄청 많이 먹어 흠 괜찮아 또 운동하면 되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얼굴에 어제 선크림 바르는 그대로예요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아 밖에 뷰가 참 예쁜데 운전해야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일상을 보여드리니까 저도 찍으면서 재밌는 거 같아요 이게 저의 요즘 진짜 리얼 주말 일상이거든요? 집에서 뭐 해먹고 캠핑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즐겁다 이제 빗방울에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백패킹도 굉장히 좋았다 백패킹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근하고 가는 거 저녁에 산타고 이제 뭐 자고 하는 거 퇴근박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출근박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저는 뭐 출퇴근이 없지만 같이 간 친구들이 퇴근박에다가 출근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짧고 굵게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그 야경이 예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진짜 최고였다 지금 이제 4월 중순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아 빨리 운동을 가고 싶은데 얼마나 걸렸지 모르겠네 일단 헬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요즘 눈이 이렇게 간지럽나 몰라 저 지금 헬스장 출장 도착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바를 조금 먹어야겠어 저 공복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배가 되게 고프네 근데 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대요 다음날 그래서 운동을 무기를 잘 쳐야지 이게 단백질 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요 성분이 좋대요 190칼로리인데 단백질이 21g이에요 그리고 당이 1g이네 이래서 다 먹겠는데 밥만 먹고 나머지는 이따가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백패킹 원 온 원 이게 저의 찐 주말 일상이고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